전국의 문화 때는 Sandbox 자연스럽게 음악 우리나라 반은 일단 성실하죠 일단 어가 들어야 돼요 어 어 Can you give me some water? 뒤에 꼭 ok 붙여주셔야 돼 오케이? 예 영어에는 틀린 발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발음이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맨 밑바박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그 감정과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 영어가 편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천혜가 넘는 강연, 10만 명이 넘는 청중 영어 울렁증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유쾌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국민 영어 멘토 이근철 그가 오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전문가 이근철입니다. 저는 매번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을까?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과거의 경험, 힘들었던 시간, 즐겁게 일했던 이야기들, 이 속에 들어있는 작은 지혜, 그리고 깨달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외국인 앞에서는 늘 꿀먹은 벙어리 세계를 무대로 떼고 싶지만 영어를 못하는 나는 우물한 개구리 영어 앞에 주눅된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강사 이근철의 확실한 처방전 열정, 창조, 집중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자, 안녕하세요. 네. How do you feel today? 네, 반응 없어요. 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은요. 이근철이라는 인물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럴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조금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근철과 함께하는 열정, 그 다음에 창조, 집중 패션, 크리에이티비티, 맨 마지막에 여러분 나오는 포커스입니다. Today's goal,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대화를 잘하자, 소통을 잘하자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소통을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좋은 어떤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와의 소통이에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첫 번째가 감정소통입니다. 그래야 열정도 나올 테고요. 두 번째가 영역과의 소통이에요. 요즘에 창발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영역, 전문가의 영역 말고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들처럼 많은 결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중과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의 룰은요. No rules at all. 전혀 규칙은 없습니다. 들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인들 강연하다 보면 분명히 집에서 TV 보시고 계신 분들도 야 빨리 준비해. 뭐 좀 쓰자. 쓰지 마세요. You don't have to write down anything. 아시겠죠? 그냥 들으시고 그렇구나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쓰고 싶다면 머릿속에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 첫 번째 거예요. 네, 내용이 뭐냐 하면 패션이라고 나오죠. 열정인데 이게 감정, 나의 감정과 소통하라 입니다. Talk with your emotions. 자기 감정과 소통하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힘이 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데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친구하고 싸우는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은 모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규칙을 누가 어겼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막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나하고 아니, 내가 나를 몰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쉬운 실험을 하나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나오는데 액션과 리액션이죠? 네, 근데 저걸 그냥 보면 열심히 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우라고 드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더 어렵죠? 이거 뭐예요? 인터랙션이에요. 근데 저 그림까지 없다고 치면 거의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단어 외우는 거 A-C-T-I-O-N R-E-N-C-T-I-O-N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액션의 느낌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손을 내미시면서요. 해보세요. 액션! 해보세요. 액션! 저 뒤에 입은 눈도? 이러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동작을 만들어내면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 에너지를 느끼라는 말씀인 거죠. 자,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액션! 다시 한번 액션! 자, 이번에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액션! 그 다음에 반응은 뭐겠어요, 여러분? 자, 시작! 리액션! 해보세요. 리액션! 이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인 거예요. 물리학 법칙에서 작용, 반작용 이거예요. 그렇죠? 행동 반응이란 뜻도 되고요. 동시에 상호작용이란 단어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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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묶어볼까요? Let's put them all together. 해보세요. 시작! 액션! 리액션! 인터액션! 됐죠? 이렇게만 하에 보면은요. 벌써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기껏해봐야 다섯 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그렇죠? 이거 너무 채통없지 않나? 그런데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요. Emotion comes from motion.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감정은요. 따라해보세요. Emotion Emotion Comes from Motion 아, 감정은 동작에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Motion comes from emotion. 동작은 또 감정에서 오기도 하고요. It's like a virtuous cycle. 이게 뭐냐 하면 선순환 같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동작을 하거나 아, 이러면 똑같이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아, 즐겁다, 즐겁다. 이러면 정말로 즐거운 행동과 즐거운 감정인생입니다. 그래서 동작과 사람의 감정은 뭐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 내가 뭐 하고 싶어. 뭐를 이루고 싶어. 내 꿈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럴 때 가만히 머릿속에서 생각한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Nothing is going to happen to you.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Move first. 아시겠죠? 그러면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to your life.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은 그렇죠.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열정조차도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 감정을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영어 교육 전문가라니까 영어 좀 어떻게 좀 잘하시는 방법 이거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나의 숨은 감정이 무엇인가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그 영어를 하고 싶어하는 나의 감정이 잘난 채 하고 싶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사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잘하면 좋으니까 라는 막연한 감정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늘 영어 스트레스만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발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물 좀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Sure, wait a minute.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 발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What do you think of my pronunciation? 좋아요. 네, 반응이 좋아요예요. 자, 근데 여러분 머리 속에는 영어 발음은 좋다와 나쁘다가 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방송용 단어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후지다와 이런 단어도 있겠죠.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부터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발음은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볼까요? 미국 성족이죠? 네, 미국 발음 보통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들 무슨 말을 말씀하셨어요? 굴려, 굴려. 굴러가죠, 그렇죠? 여보세요. Can you give me some water Hey, can you give me some water? Errrr Sure, wait a minute.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적인 미국식 발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남에 있는 어떤 부모님은 애의 혀 밑을 수술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들 왜 저러는 걸까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한번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Union Jack 영국이에요. 영국 발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007 시리즈 요즘에 알고 계시죠? 네. Daniel Craig, 그렇죠? 예전에 혹시 Sean Connery라고 아세요? Sean Connery? 아, 이분들은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네, 하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Sean Connery 같은 스타일의 영어는 어떨까요? 물 좀 좀 주시겠어요? 이럴 때, 그렇죠? Excuse me, so Can you give me some water? 이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Wait a minute 네,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영국식과 미국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영어에는요, 틀린 발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발음이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영어 발음을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한국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감정을 모르면 스트레스만 받고, 뭐다? 영어는 막상 잘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영국식 말고 호주식도 있죠, 그렇죠? 호주식은 또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wait 같은 단어를 갖다가, 따라해보세요. white, 이렇게 발음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라고 할 때 보세요. today, today, 이거는 영국에서는 today, today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았어요? 호주에서는, 따라해보세요. to die, to die, 그렇죠. to di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it's such a beautiful day to die. 춥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호주 가면 이렇게 안 하더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나라 발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발음은 일단 성실하죠. 그렇죠? 성실해요. 그래서,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 일단 어가 들어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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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give me some water? 뒤를 좀 끌어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sure, wait a minute. 뒤에 꼭 오케이 붙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발음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발음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좋다고,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제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70대 어르신도 계세요. 근데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딱 오셔가지고, Mr. Lee, nice to meet you.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우, 가슴 찡했습니다. 오히려 괜히 겁먹돌아가지고, Hey, yo, man, what's up?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분 혹시 아세요? 누굽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세요, 그렇죠?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이분 영어 들어보신 분? 뉴스나 이런 데서? 이분 어때요? 성실하죠? 발음 투속적이죠? 그렇지만, I love is English. 멋지십니다. 한국 사람만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음에 대해서 타박을 하거나, 지적질을 해야 되지, 그 어떤 누구도, 정작 원어민들은, 외국 원어민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뭐다? 아,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맨 밑바박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그 감정과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 영화가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영어는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에요. 이 말은요. Talk with the universe. 우주와 소통을 하세요.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영역의 넘나듬을 통해서. 우주와 소통을 하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전문가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길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역을 넘나들며 소통을 하라. 그러면은요. 자, 가볼까요? 창의성 만들기. 사실은 이 교육이요. 정말 트렌드가 꽤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IQ가 좋다, EQ가 좋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창의적인 창발적 사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창의의 출발점은요. 바로 영역을 넘나든다라는 말은요. 경험을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 맨 처음에 저의 관심의 시작은요. 동굴 탐험에서 시작됐어요. 어렸을 때 정말 수원에 있던 아주 아이 하나 들어갈 만큼 작은 동굴. 여기서부터 제가 무서움이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 스튜디오보다 더 넓은 동굴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경이로움도 느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학의 이재마 선생님이에요.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 이거 영어와 관련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뭘 내드렸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와, 그거 한 번에 이해가 드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소양인들은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랄라라 그러더니 까먹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반면에 소음인들은요. 음인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30분씩 걸려요. 누구나 다 아침의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침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음인들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소양인들은요. 발딱발딱 일어나죠. 아침에. 그래서 제일 피곤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소양인 상사의 소음인 직원. 아주 죽습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네가 게을러서 그래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가장 힘든 키스가 되는 거예요. 자 돌아올게요. 이재마 선생의 이러한 것에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우연히. 그런데 그게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인 학생은 칭찬을 해주면서 일정 궤도에 올라서도록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조금조금씩 해요. 태음인이 그걸 가장 잘하고요. 반면에 소양인은 정기적으로 숙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력은 높은데 자기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자 본인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나는 뭘까. 네. 영어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보세요. 제가 재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 문화죠. 그렇죠? 이 외국 문화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진공관 전축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국악도 좋아했는데 그게 어우러진 앨범. 김덕수씨의 사물놀이 앨범이 있어요. 재즈하고 사물놀이 앨범. 난장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을 외국 사람한테 들려주잖아요. 아, 어메이징이래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선물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앨범들을. 그런데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크리에이티비티. 잘 보세요. 창의성의 출발점은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동굴 탐험. 자, 그 다음에 내가 당장 나와 관련 없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라. 같은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인 것과 어우러질 때 재즈나 사물놀이나 이런 것과 어우러질 때 힘을 발휘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경험은 시간, 공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사실은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막 클릭하고 아, 누구하고 누구하고 무슨 뭐 사기인데 무슨 뭐 뭘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간접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접 경험을 내가 하루 종일 일어나면 아침에, from the very moment to you get up in the morning, till you go to bed at night. 밤에 잠자리 될 때까지 어떤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투자자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굽니까? 워런 버핏.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본인 자산 규모만 54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100%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죠? 재단의 전체를 다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멋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1년에 한 번씩 옥션을 합니다. 억션, 경매를 해요. 자, 나하고 점심 먹을 사람 해서 올려요. 점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올립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40억까지 올라갔어요. 4억이 아니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의 이 점심의 100% 옥션 기금은요, 경매 기금은 집 없는 사람과 고아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글라이드라는 재단에 기부가 돼요, 100%.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4시간에 4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바꿔봅시다. 만약에 워런 버핏이 여러분한테 딱 와가지고, 투자자한테 딱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 말해요. 제가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하루 4시간씩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0억 굽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당신을 위해서 제가 4시간 더, 아니 6시간 더 준비해 올게요. 투자를 위해서.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이면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그렇죠. 그걸 제가 1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3650억을 1년에 여러분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아니고 10년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예요? 3조 6,500억이에요. 그거 내가 20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거의 한, 그렇죠.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요. 매일 미니멈 5시간 이상씩, 그리고 6개월 넘게 그 책을 씁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지혜가 자그맣게 생긴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로얀 버핏과 먹는 점심, 40억짜리도 재단에 기부되니 멋진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로얀 버핏의 20년, 30년 동안의 자기 인생을 담은 책. 2, 3만 원, 혹은 1, 2만 원짜리 책. 그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얼마짜리예요? 7조. 얼마짜리예요? 7조예요, 7조. 돌아올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바로 두 번째입니다. 창의성은요. 영역을 넘나들 때 생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책을 읽어라. 그냥 책 많이 읽으면 훌륭한 사람인데, 이거는 의미 없어요. 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떤 책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인생이 무료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오늘부터 동네 도서관 가보세요. 학교 도서관 가보세요. 도서관 들어가자마자, 오, 여기 2조. 오, 여기 3천억. 오, 여기 200억. 아시겠어요? 여러분, 손만 뻗치면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를 정리해드립니다. 영역의 넘나듬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역을 넘나들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나하고 전혀 관심 없을 것 같다는 영역도 내가 무엇인가 느낄 감정이나 배울 지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읽어보세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 다음 강연을 통해서, 자, 오늘의 키포인트 세 번째 겁니다. 마지막, 포커스. 집중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Talk with your focus. 자기 집중과 소통하라. 자, 그래서 무섭게 집중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체질 있죠? 그 사상체질은요.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기검진을 했는데 다 말끔하게 나오는데 만성 위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식사 불규칙, 빨리 먹고. 그래서 제가 15년 전쯤에 우연히 책을 읽게 됐어요.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음식이 무엇일까? 사체질, 팔체질.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저한테 맞는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상체질의 출발점은 뭐였다? 문제에서 나온 거죠. 문제에서. 문제는 항상,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온다. 너무나 흔한 얘기지만 느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걸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죠? 제가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한때, 10년 전쯤에요. 성대가 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만나면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제가 좀 깔면서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말을 못했어요, 진짜. 병원에 왔더니 특이한 엄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성대 울리는 거 다 찍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이근철 씨는요. 성대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이 안 닫히네요. 밑부분이. 기형성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기형성대를 가지고 있나? 나 뭔가 좀 잘못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달리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성대모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성대모사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굵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지만 에이, 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몰라, 돌이야, 돌. 영어, 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성대의 모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성대의 맨 끝부분이 안 닫히기 때문에 이게 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긍정적, 긍정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가 조그만 것부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라톤도요. 자, 제가 뛰는 거를 맨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좀 하려고, 마음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제가 마라톤 22km를 뛰면서 하이프 마라톤이죠, 그렇죠? 신발을 잘못 골랐어요. 새로 산 신발이었는데 너무 꽉 끼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뛰고 났더니 다 뛰고 났더니 발톱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나중에 발톱이 3개가 빠지더라고요. 오른쪽 2개, 왼쪽 1개. 그리고 뒤꿈치에서 피 계속 나고. 그런데 물론 잘 몰랐어요, 뛸 때는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프긴 했어요, 무진장. 그러나 경험하고 나니까 우와, 발톱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내가 열심히 뛰었구나. 나 몰랐는데. 뛸 때는 그렇게 아프다는 생각 못했는데 뛰고 나니까 아프구나.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거든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호흡법을 관심 있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번씩 숨을 올려 쉬시고요. 네 번씩 네 번 했어요. 자, 호흡할 때요. breathe in 할 때. when you breathe in, four times, right? 해보세요. 자, 시작. 네 번 낼 때는 입으로. through your mouth. 자, 시작. 됐죠? 다시 한번. 코로. 다시. 이거를 딱 다섯 번만 해보세요. 집중도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호흡법을 통해서 어떤 저에 대해서 누가 악의적인 소문을 낸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꼿꼿하게 견딜 수 있는 거 네. 미스터 스트롱이 되는 이유 뭐다? 자기 감정을 잘 알면 대처할 방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갈 때의 이야기로 오늘 전체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갈 때요. 제가 사실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독일로요. 영어는 좀 했었고 그래서 도구하고 거기서 한 2, 3년 있고 그 다음에 파리 가서 뭐 하고 그래서 쫙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근데 보통 대학원은 1년 정도 전에 준비를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6월 달부터였어요. 남들보다 6개월이 뒤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했습니다. 이 호흡법을 바탕으로 해서 도수관에 가서요. 도수관에 가서 아침에 도수관에 7시에 앉아요. 자리에. 저녁 때 늦게는 10시 일찍 일어나면 9시 10시에 일어날 때까지 보세요. 8, 9, 10 그러면 15시간이죠. 14시간 내지 15시간을 앉아서 하루에 딱 두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적게 마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두 달 반을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 머릿속에서 아 오늘 배웠던 게 그래서 남들이 한 달 볼 책을 저는 일주일 뭐 한 2주 볼 책을 하루 그걸 머릿속에서 복습을 수백 번 그래서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던 다른 학생들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미안하게도 그 중에 한두 명은 떨어졌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중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 나 유학 못 갔어 어떡하지 다음학 다음 년도에 준비해야지 이랬으면 아마 대학원 못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6개월 남았지만 내가 두 달 반 동안 엄청나게 하겠다 라는 집중을 발휘하니까 다른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에 집중 호흡법과 여러분의 집중을 경험하는 것을 그 과정을 자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즐거워지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의 고울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소통이었죠? 네 자 기억나세요? 소통 인터랙션 따라해볼까요? 손 돌려보세요. 자 뭐였어요?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션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1년 10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네 먼저 자기 감정과 소통하라 감정 소통 뭐였어요? 그렇죠? 패션이었죠. 패션 그래 열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역끼리 소통을 할 때 아시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와 내가 알고 있는 분야와 서로 만날 때 오와 이런 아이디어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쓸 건가 라고 하는 에너지 소통 되셨죠? 무엇인가 집중할 때 행복감이 차지하고요. 그것은 엄청나게 테레사 수녀처럼 본인을 다 희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열심히 청소를 한다거나 이것도 멋진 집중입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하시면 바로 세 가지 패션 크리에이티비티 앤 포커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가 됐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건 그것을 더 얻을 것이다. 이 강연을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댁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듣고 난 다음에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거 뭐 이근철 이야기야? 안녕? 이러면 내가 어? 그건 당신 얘기지? 라고 할 이유를 계속해서 찾게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맞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아 저 사람 닫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두뇌는 그렇게 할 이유를 찾아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그 갖게 되는 감정을 아 나 우울해. 그러면 자꾸만 두뇌는 우울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어 나 즐거워. 즐거울 수 있어. 그러면 자꾸만 즐거워져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whatever you focus on you will get more of it.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열정을 갖고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자 enjoy it with passion 해보세요. enjoy it with passion 마지막으로 크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njoy it with passion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all these ups and downs they trip up our good intentions nobody said 자 제가 이제 강연을 끝냈는데요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복권 당첨 된 것 같기도 하고 매 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만의 복권으로 인한 돌아오는 엄청난 당첨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영어로 인해서 혹시 성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진공관 전축이 있었어요. 진공관 전축이 있었는데 그 진공관 전축이 이렇게 여는 거 아세요 혹시? 문을 미다지 문처럼 이렇게 열어요. 안에 빨간색 등이 있어요. 아주 촌티나는 빨간색 등. 턴태블이 돌아가요. 거기에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외국 노래였어요. 음반이요. surf music이었어요. 비치 보이즈 노래하고 Sam Sham and the Pharaohs라고 하는 그룹. 그 그룹 저 나이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거 누가 어렸을 때 듣던 건데?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방종을 떨며 노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문화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거. 그래서 AFN도 보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말도 붙이고 한마디도 모르면서 Hello, sign please. 이런 거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계기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다. 영어 자체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어 공부라는 것에 학습이라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고 싶은 만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있으세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영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한 80%가 뭐로 돼 있습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아시겠죠? 기회의 장을 넓혀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설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까지 받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무엇을 다 갖고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자신을 매 순간마다 발견해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 Life is a thrilling journey. 인생은 아주 가슴 떨리는 여행이에요. thrilling journey. Finding great you's inside you. 한 번에 들어오죠. 들어오죠.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힘듦을 자주 경험하셔야 커다란 힘듦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스를 올라탔는데 내가 35번 타야 되는데 23번 탄 거예요. 그러면 23번 버스 올라타서 어? 보니까 어? 35번 타야 되는데 23번이네? 통화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서 35번 타면 되죠. 그게 모든 일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앉아가지고 어? 나 큰일 났어. 23번 타고 앉았으시면 어떡해. 23번이야. 35번 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힘든 내용이 오면 그것은 실패나 성공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결과일 따름이에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원히 실패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꼭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규모 3 한글자막 by 한효정